계속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중요한 건 다 끝났으면 다 끝났고요. 사이트의 진도문제 때문에 좀 이렇게 걱정된다고 문의사항이 올라왔는데 답변을 거의 달아놨거든요. 혹시 들어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식품위생법에서 출제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40% 많이 나올 때는 50%까지 나오지만 20문제 중에서 8문제, 10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식품위생법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제일 첫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다섯 가지 법이 있긴 하지만 중요도로 따닌다면 식품위생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마지막이겠지만 학교급식법, 조리직시험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영양관리법도 쭉 나오긴 하지만 영양사와 관련되는 부분이 좀 더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급법은 또 상당히 포괄적이죠. 그래서 그거는 시험범위로 포함을 시켜놓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출제 비중은 상당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이제 조금 더 선별해 가지고 그래서 너무 지엽적이거나 너무 전문적인 사항을 좀 그것도 한번 제가 또 정리를 해서 나눠 드릴 겁니다. 나눠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법은 하루 정도 해서 좀 뭐야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래서 어쨌든 식품위생법 출제 비중이 제일 그러니까 다섯 법이 있으니까 5분의 1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 출제 비중은 식품위생법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진도가 나가는 부분이고 식품위생법도 중요한 부분 끝났고요. 뒤에 있는 부분들은 기타 등 벌칙 이런 것들인데 그것도 역시 몇 가지 선별해 된 자료 있죠.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구장 식품위생심의역이 있죠.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본적으로 소관 업무가 되겠죠. 근데 혼자서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뭐야 신중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회들이 있죠.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자문에 응하여 다음에 각 초의사항을 심의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심의를 둔다. 둔다니까 반드시 둬야 됩니다. 둘 수 있다면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임의적이지만 둔다기 때문에 반드시 둬야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떤 업무를 하느냐. 여러 가지겠지만 식중독 방지 그다음에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잔류 허용 기준에 대한 산 그리고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을 정한 사람은 식약처장이죠. 근데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심의해가지고 어느 정도 틀을 잡으면 식약처장 명의로 고시가 정해진, 실제 식약처장이 일일이 다 높으신 분이 그걸 다 일일이 하겠습니까. 대부분 다 밑에 실무자들이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식약처장 명의로 나가고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밖의 기타 등등 그 밖의 기타 등등 우리가 뭐입니까. 규격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권장 규격을 예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식품 등의 기준 규격하는 것은 교재 우리가 10페이지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식품이 생행하는 것은 7조의 11페이지에 있었거든요. 11페이지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권장 규격 예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로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봐 두시면 되겠다. 됐고요. 이것도 자료에 보면 있는 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 조직과 운영 이거는 그냥 브라스 알파라고 생각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 자료나간 것 있죠. 자료나간 내용으로 보시면 일단 100명 이내에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이 꽤 많죠. 그래서 자료나간 거죠. 오늘 나간 자료입니다. 구해보시면 시험은 뭐입니까.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업무 정도 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나온다면 업무 그러니까 식약처장이 하는 업무를 옆에서 이제 뭐합니까. 심의위원 자문을 하는 거죠. 자문을 하는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과 운영은 사실 이 사람들이 위원장이 어떻게 뽑히느냐 이런 것은 사실은 출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만 한번 쭉 읽어봅니다. 그래서 일단 굳이 본다면 위원이 몇 명이냐 100명 이내죠. 위원장 한 명 부위원장 두 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 호선은 위원들끼리 서로서로 지네들끼리 뽑는 겁니다. 누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지네들끼리 뭐입니까. 선출하는 거죠. 호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집 3분의 1 이상이 요구 의결정적수 우리가 반반이죠. 제적과반수 출석 출석과반수 찬성인데 그 정도 보시고 그리고 위원을 임명 위촉한 사람은 식약처장이 되겠고요. 위원의 자격은 관계공무원 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동업자조합이나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이 된다는 거죠. 임기는 2년이고요. 2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위원들은 보통 연구위원들은 식품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를 전문하는데 주로 국제적인 겁니다. 국제니까 보니까 국제기준규격 외국정부하고 상호협력하고 외국에 있는 여러가지 식품의 기준규격을 그러니까 그걸 참조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맞는 기준과 규격을 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연구위원들 하는 것은 주로 국제적으로 나옵니다. 국제니까 국제 외국 외국 그 밖에 등등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식품위생심의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굳이 한다면 얘들이 담당하는 업문데 업무 한 서너가지죠. 그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기초